안녕하세요,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슬비, 임대훈입니다.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기념할 수 있게 저희가. 감사합니다. 와, 귀엽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경인식 사진 같네요. 외부에서 업무보고 있었는데 승급 플라이어가 막 뜨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내가 원하던 진짜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됐구나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굉장히 기뻤습니다. 너무 축하를 많이 받아서 약간 좀 얼떨떨하기도 했고요. 그때 당시에는 실감이 막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꿈만 맡았던 다이아몬드 디렉터를 달성하고 나니까 정말 진짜 꿈꾸는 듯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.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. 와이프인 이슬비 되다가 이 일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. 싱가포르 여행도 할 겸 그리고 큰 그림도 볼 겸 그래서 저한테 여행을 갔다 오라고 이렇게 저에게 투자를 해줬죠. 그래서 속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상상하면서 싱가포르 컨벤션을 갔고 싱가포르 컨벤션에서 정말 제가 장면을 봤을 때 나도 저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유산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아이의 아토피로 영양제에 대한 제품을 찾다가 유산화 제품을 알게 됐고요. 건강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게 미래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산화에 대한 사업이 생각이 든 것 같아요. 맨 처음 사실 유산화 제품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그 신뢰성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리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제가 되게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. 그러면서 또 이 사업하면서 소득은 높아지지만 시간은 자유로워지는데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좀 많이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다른 리더님들께 유산화의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꾸준히 알려주시는 대로 배우고 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 안에서 잘하실 수 있다, 꾸준한 성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리더이고 싶습니다. 아직도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.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20, 30대 젊은 분들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성공자로 만드는 게 저의 최종 목표고요.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네트워커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싶습니다. 나의 미래를 선물해줬다. 미래의 선물이다. 어떻게 보면 제가 유산화를 하기 전에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었고요. 지금은 매년 매년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유산화는 나의 미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유산화는 사랑해요.